집을 만들어보자 9만 8천 백 연병 자빠지고 여기 아주 절로 나오네 잘 부탁해 하면 어떻게 돼 자 오늘도 이어서 플레이해보는 뭐여봐요 엉덩만섬 2일차입니다 이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뭐야 이거 자 지금 새벽 3시 7분이에요 하하하하하하 뭐야 응, 첫날에 해봤어 눈의 결정 리스 레시피 이렇게 뭔가 좀 매번 접속을 하면 이벤트 같은 게 발생되나 보네요 레시피를 알려준다거나 하는 짜자잔 피곤한 내가 왔어요 오늘도 열심히 잡초를 뽑아볼까 편지 확인 안하냐고요? 아 이게 편지가 왔다는 표시야? 엄마? 엄마 동수폐요? 시금쯤이면 무인도에 무사히 도착했을까? 걱정되는 마음에 선물을 함께 보낸다 먹어도 되고 심어도 된단다 엄마가 나 진짜 엄마가 보낸 줄 알았네 열기 오렌지 오렌지를 심을 수도 있나 보지? 심으려면은 당연히 어? 야! 너 왜 녹았노? 안 돼! 이거 시간 지나면 죽나? 자 일단 오늘 선물 받은 레시피 눈의 결정 리스 4개나 필요해 간단한 레시피라며 수다나시아 하이야! 아이씨 눈이 옹이 구멍이야? 못 찾아... 아니 왜 또 보는 각도를 바꿔! 하이야! 이제 보이지? 보인다 보인다 봤다 봤다 울어 훗! 엥? 총살이야? 빙어? 얼음 없이 또 잡히는구나 어? 얘 좀 커보이지 않니? 이걸 못 보네 쟤 생선 대가리라 그런거 됐다 봤다 되게 열성적으로 건드리네요 조그만데? 옐로우 퍼치 별로 노랗지도 않잖아 하아! 제발 봐줘 하아! 이제 보이지 않냐? 이 정도면? 어? 친구야 보이지? 보이지? 물고기야 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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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와 물어 핫! 엥? 황어? 왠지 마이너해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? 물고기 종류 미쳤다 화내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? 방송 컨셉이야 내가 진짜 화내는 거 같아? 맞아 이 쓰레기 똥개 얜 송사리 같다 진짜 조그맣다 그림자 와 뭐야 이게? 클리오네 천사가 된 기분이야 너굴상 아이템 바다 대스네 거미 뭐지? 새로운 이벤트인가? 새로운 이벤트인가? 이거요 아 음 어 어 어 손님의 도움이 아니라 그냥 효과가 아니야?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으 어 음 뱀서 격삭격도 고지가 물은 뱀기도 마피우네 주민한 뱀이 니가 해? 박물관은 광장의 바로 위다 바.. 뭐야 이거? 이게 뭐지? 사브로 파보라고? 사비 없어! 나 아직 사비 없어!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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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근데 바로 뒤에다가 이거 만들자 상상해보기 텐트가 왜 이렇게 커? 오 이런 식으로 없애야 되는 것이 조금 있지만 여기로 정할까? 오케이! 너구라 이제 아이템 좀 받아줘 나 인벤토리 없어 있었고 말고 대척하는 것 같은데? 어? 뭐야? 안 되는데? 그럼 이제 박물관에 직접 가가지고 아이템을 줘야 되는 건가? 근데 오긴 했어? 명사 중이잖아 나 아이템 이거 못 버리나? 여기에다가 넣을 수 있나? 금고에다가? 아닌데? 옷 밖에 못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아! 우와! 너 별게 다 있구나 자랑하기 와우! 왜 이건 또 조그매? 같은 곳에 넣을 수는 없는 건가? 합쳐 안 되네 어항 불도 켜진다고? 개쩐다! 일단 여기에다가 다 배치를 해놓자 우와아! 이뻐! 됐다! 어? 뭐야? 알람이 왔는데? 다이로 만든 횟수 오늘 5천 찍겠다 그치? 인테리어로 방을 더 화사하게 어! 5천 완성! 이렇게 하면 집 확장 공사도 해주나? 2주 미용 지금 낼게! 그쵸? 그쵸? 그래 이 플랜은 불편을 즐기는 콘셉트이라고? 어? 그 저 많은데 호진주스를 또 Sungrei 그치? 이 자식이! 이 자식이! 이 자식이! 그 선생님이 음료의ала 수고하셔야 이 자식이! 이 자식이! 그니까 어디서 낼게 나 내가 나만 조! 그 유 그 고 그 푸비는 구름이 많으셔 공석수에 숨고 지적이 아쿠오는 구름이 많으셔 공석수입니다. 이 소식은 왜 오비? 푸비는 아쿠오는 이 세골만 더 늦어구해 좋아! 난 평생 텐트 생활로 산다! 아닌가? 남들 다 이쁘게 집 짓고 하하호 살고 있는데 나만 텐트 생활 계속 유지하는 거는 좀 슬프려나? 일단 해안가에 매우 독특한.. 야 개 커 저거 뭐야? 물었어! 하아! 우와! 가자미! 이건 잘 보니 넙치? 넙치야? 가자미랑 넙치 차이가 뭐.. 엉덩 낚싯대가! 잘 가.. 야 이것도 서비스 저번에 못했는데 이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? 열렸어요? 지금 나 놀리니? 외출할래.. 다른 사람 섬을 놀러 갈 수 있어 온라인으로 그럼 나중에 히쁘미 섬 놀러 가야지 히쁘미 섬 놀러 가면 히쁘미도 좋아하겠지? 으으 야.. 이게 뭐야? 메세지 보틀? 메세지 보틀 한번 열어보자 뭐야 다이 카드가 있는데? 이걸 주운 사람에게 번득 떠오른 거울 다이 레서피인데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 카드에 같이 적어서 보낸다 심플하긴 해도 이게 있으면 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해서 이미지 변신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? 발상의 천재 히니 보냄 다이 레서피 얻기 목재 테이블 거울 배우기 뭐든지 배우면 좋지 흠 목재 테이블 거울 레서피 를 배웠다 뭘 하면 될까? 마이홈 상담 집을 만들어 보자 근데 왜 하필 많고 많은 땅에서 이 조금만 섬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 거야 주인공은 선택지가 없어 98,100 연병 자빠지고 여기 아주 절로 나오네 잘 부탁해 하면 어떻게 돼 빨간색이지 지붕은 회원 레벨이 오르면 살 수 있는 품목이 늘어나나? 다이 권장 캠페인 마일 쓰고 마일 받는 캠페인 그러니까 하루에 이 관련 도전 과제를 달성하면 두 배를 준다 바로 찍어 됐어 깨또다지 그룹 체조를 하자? 저런 게 있냐? 앞에 라디오 있던데 라디오 틀면 애들이 단체로 나와서 그룹 체조하나? 그룹 체조를 할 수 있는 라디오야 어? 당장 해 일일 퀘스트네 좋다 이번엔 어떤 방법으로 그룹 체조에 참가하시겠어요? 와! 나 일어나서 할래 끝 마일리지를 일일이 받기 위해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좀 귀찮군 그냥 자동으로 정립되면 안 되나? 좋아 300 그 다음에 다이 권장 캠페인 바로 그냥 뭘 만들면 되나? 세 번 만들면 되나? 낚싯대를 여러 개 만들어 놓자 한 번에 두 개 못 만드나? 어? 이런 나뭇가지가 부족해 뛰어 흔들어어어 아아아아 내놔 나뭇가지 터져 됐어 살렷 아 A를 누르면 약간 빨리 만든다고? 존나 빨리 만들어 마일 쓰고 마일 받는 캠페인 어? 마일을 써야 되나봐 고객님의 어카운트를 마일 교환 서비스에 등록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마일 교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너굴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용하실 서비스를 선택해 주세요 너굴 마일 교환 마이디자인 프로 에디터 도구도 쉽게 주머니 정리 테크니 어우 우천 정신 나갔네 잠수복? 이거 입으면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나? 어? 진짜? 받아 들어가죠 저거? 오! 그럼 당장 구매 800마일입니다 구원하시겠습니까? 일단 달성을 했고 옷이 어딨어? 어? 아 옷이 내일 와요? 아 씨 진짜 쏙너무 게임 아 뭐든지 다 내일 해 아 좀 빨리빨리 좀 합시다 이제 낚시 하자 바이 바이 아아아아악 어? 여기에서 낚시를 왜 해 물고기도 없는데 물고기 찾아 여기 있다 샷! 정확해! 빙어를 잡았다 오케이 저건 뭐야 저것도 나중에 어? 너 뭐야 쇠똥구리야? 쇠똥구리가 왜 눈을 굴리고 있어 근데 주머니가 가득 찼어 바꿀래 도끼가 두 개였네 바꿔 됐어 아 인벤토리 정리 어떻게 해 일단 너구리한테 팔 수 있는 걸 다 팔자 팔래 어? 그러고 보니까 폐기물들 담겨져 있을 거라며 그죠 야 폐기물 아 뭐해 아니 미친놈아 들어가 텐트를 잡게? 열어 아 뭐어어 쳤? 아이 이 개생 쳤? 쳤? 됐다 이건 백방 봤다 안 볼 수가 없다 미끼 무조건 물어본 것이오 니가 미끼를 콱 물어보는 순간 너는 내 손에 있을 것이오 와 이..이건 뭐야 동사리 작은 개의 얼굴은 우락락 여기다 던져놓자 내일 되면 막 얼어 죽어 있고 그러진 않겠지 우와 넘치 바닥에 깔려있는 거 봐 은신술의 달인 내가 이렇게 떠야지 생물 도감 이번 달 출연 시간 아 이거 내가 기록을 한 건가? 아니면은 진짜 이 시기에만 출연을 하는 건데 내가 그걸 잡은 건가? 아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때가 등장하는 시간이구나 얘는 그러니까 언제든 등장을 하는 거고 얘도 언제든 등장을 하는 거네 2월달 뭐야 이거 겨울에만 나와요 얘? 음 12월 1월 2월에만 보인다 얘도 겨울철에만 볼 수 있네 그럼 이거 도감 다 채우려면 1년 내내 이 게임을 해야 되는 거네? 뭐야 저거 사람 얼굴 같이 생겼어 무서워 이렇게 천천히 차근차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뭔가를 더 막 개빡세게 해야겠다 이런 거 없는 거죠 오늘은 일쾌를 한 걸로 만족을 하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진도는 나갔네 에.. 집도 신청을 했고 박물관 뭐..뭐야 이거 이거 뭐 어떻게 해 이거 야 저거 뭐야 아 근데 지금 싸봤잖아 이거 나 못 먹는 거 아냐? 아이씨 아니 진짜 쓰레기 게임이라니까 어? 나비다 진짜 나비다 이거 잡았다 잡았다 이건 배추흰나비 끼옷 도감이 채워졌어 한여름에는 못 잡는 친구네 곤충헌터 열 종류의 곤충을 잡았군요 아니면 열 마리인가? 열 마리인 듯 어쩌거나 난 오늘 할 건 다 했다 약간 깨작깨작 해야 되는 게임이네 한 번에 진도를 파악 못 빼고 어? 슛 불어 그렇지! 핫 어? 뭐야 이거? 오징어 배치하기 배치하기 별거 다 했다 어? 뭐야 도망갔어 여기 안에 우물이 있었구나 우물이라기보다 그냥 호수 현실처럼 물가에서 뛰면 물고기가 도망쳐요? 어? 그렇구나 아 진짜 디테일하다 게임이 봤다 조그만 것도 조그만 것도 보감 채울 수 있지 아 물어 빨리 어어어어어 그 간을 몇 번을 보는 거야 이C 붕어 붕어? 붕어? 붕어 우리 잡은적이 있던가? 붕어도 받쳐보자 자 오늘 하루는 여기까지만 하고 뭐가 이렇게 많아 수족관이야? 잘자 다들 고생했어요 흐허 그냥 이게 이게 끝이구나 응 잘자 하 역사 안뇸 흑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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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